어느 동네에서 오신 누구십니까? 가경동에서 오신 신추식입니다. 또박또박 뛰어시기 잘하시네. 가경동에서 오셨대. 가경동. 근데 뭔가 언뜻 제가 지금 정보를 들었어요. 무슨 일 하세요? 회사입니다. 회사인데 보통 회사가 아닐 것 같아. 무슨 회사? 무슨 회사예요? 아 우리 해야 됩니다. 신상 털기 들어가야 돼요. 무슨 회사? 사조그룹의 계열사. 네? 사조그룹의. 사조그룹의? 네. 사마벤처에 근무가 있습니다. 사조그룹의 어디요? 사마벤처 그룹. 사마벤처. 벤처. 사조의 사조벤처가 아니고 사마벤처? 네. 회사 이름은 사마벤처인데 사조그룹의 계열사. 사조그룹의 계열사. 사조 참치 고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오. 그렇군요. 사마는 유명한 중국의 사마리에 따라서 한 거예요? 네. 글쎄요. 글쎄요. 그러면 그 회사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한 번 하시기 바랍니다. 자, 뭐하는 회사가 무슨 회사예요? 저는 제가 이제 한 금맛이 한 15년대인데요. 아, 15년대 진짜 금맛이. 작년에 한 2년 전에 사조그룹에서 인수를 했습니다. 저희 식품 쪽입니다. 식품 쪽입니다. 뭐요? 식품. 아, 식품? 뭘 지급해요? 완전히... 라면, 스프 있지 않습니까? 라면, 스프? 스낵. 스낵. 아, 스낵. 아, 스낵. 아, 스낵. 액기스. 액기스. 여러 가지 있습니다. 아, 다양하게 하시네요. 네, 200 종류가 있습니다. 종류가 200가지? 네, 생산을 할 수 있습니다. 아, 저는 다양하게 하시는데 사조그룹에서 인수를 하셔가지고. 네. 아, 그렇군요. 네. 그럼 오히려 더 자금 지원도 든든하고 잘 더 연구할 수 있는 여건이 좋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 예전에는 이제 좀 대기업에서 사조계, 인생에서는 좀. 네. 예전에는 좀. 네. 그런 게 있습니다. 더 이상 얘기하면 큰일나. 명태담이. 자, 어쩌겠습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 큰일나. 직장 못 다니 수도 있어요. 더 이상 얘기하면 안 돼. 그죠? 네. 자, 오늘 그 즐거운 자리인데. 무슨 날이에요? 아, 오늘요? 아, 오늘요? 네. 저희. 제가 제일. 사랑하고. 좋아하고. 아, 두루두루. 네. 오늘 모이셨군요. 이야, 기분 좋으시겠어요. 자, 그러면 준비된 노래가 뭡니까? 도사연의 사랑. 부르겠습니다. 아, 도사연의 사랑이라는 노래를. 이 사랑한 사람한테만 보내주는 건데. 아, 남자분들한테 띄워주는 이 노래를. 너무나 많이 사랑하나 봐. 자, 근데 여자 목소리인데 어떻게 해요? 좀 내릴까요? 네. 그냥 갈까요? 네. 그냥 갈 수 있어요? 네. 오, 그냥 간대. 도사연씨가 은근히 먹고 올라가던데. 아, 지금 제 목소리가 좀. 아, 알겠습니다. 자, 박수함 쳐주시고. 85점이 안되면 쏜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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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만 갔죠 어두운 밤이 지나가고 새벽이 흐르는 것처럼 오직 난이한 그 마음은 이제야 느낄 수 있죠 고마워요 난 그 시간 끊었는 당신의 사랑 이제는 다시 꿈을 꾸어요 모든 걸 드릴게요 하루하루 당신을 볼 때마다 다시 태어나죠 전부 마모하고 싶으면 듣고 있나요 사랑해요 고마워요 고마워요 우린 그 시간 끊었는 당신의 사랑 이젠 다시 꿈을 꾸어요 모든 걸 드릴게요 하루하루 당신을 볼 때마다 난 다시 태어나죠 전부 마모하고 싶으면 듣고 있나요 하루하루 하루하루 당신을 볼 때마다 난 다시 태어나죠 자꾸 자꾸 눈물이 나요 듣고 있나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남정의 꿈은 힘듭니다 70점 69점 이게 올라오네 이게 웬일이야 잘 들었습니다 자 이래서 한 병씩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거 몇 병이야 이거 하나 둘 셋 보이지 않게 숫자가 많네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네 자 이렇게 해서 한 팀 노래 잘 들었고요 두 번째 팀 네 또 준비되어 네 네 네 네 네 헤어 introduces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